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 활동가 김성중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이곳은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데요. 제 등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유등천입니다. 대전의 3대 하천 중에 하나인 하천인데요. 이곳은 유등천의 중상류인 뿌리공원에 와 있습니다. 아까 보셨던 곳은 유등천의 중상류 침산동이었다면 여기는 중하류로 해당되는 곳인데요. 네. 이곳은 뿌리공원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오게 되면 도착하는 서남부 터미널 앞 유등천입니다. 이 유등천에는 이름 그대로 버드나무 U자를 써서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. 충천동이라는 공간인데요. 대전의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. 용으로는 대전의 지점입니다.